네,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레슨 8, I'm going to watch a soccer game. 세 번째 시간, speak and read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에 뭐 할거니? 나는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축구를 할 계획이야. 너는 오늘 오후에 뭐 할거니? 나는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야. 나는 나의 grandparents, 조부모님들을 만날 계획이야. 나는 나의 자전거를 탈 계획이란다. 너는 오늘 오후에 뭐 할거니? 나는 책을 읽을거야. 오늘 오후에 뭐 할거니? 나는 박물관을 갈 예정이란다. 오늘 오후에 뭐 할거니? 나는 베이스볼 게임을 watch, 볼 예정이란다. 자, 대답을 읽고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 번호를 써보세요. 오늘 오후에 뭐 할거니? 나는 오늘 오후에 뭐 할거니? 나는 오늘 오후에 뭐 할거니? 나는 책을 읽을거야. I'm going to read the book 3번입니다. I'm going to meet my friends. 네, 나는 나의 친구들을 만날거야. 4번. I'm going to ride my bike. 나는 나의 자전거를 탈거라. I'm going to play badminton. 자, read and fun with sentences. 자, 그래서 수업시간에 우리 여기 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